뭐야 조심 좀 할 것이지 차 실장 아냐? 정직됐다고 들었는데 곳에 복직됐나 보지? 고 실장 자긴 베트남 지사에 있는 줄 알았더니 저번 주에 돌아왔지 와서 보니까 회사에 재밌는 얘기가 많더라 차 실장 유분한 부하직원 곳이다가 까였다며? 그 직원은 죽고 지금은 그 와이프가 같은 팀에 있다던데 진짜 웬일이니? 그거 다 헛소문이거든? 그렇겠지 아 참 아버님은 잘 계시지? 고 이사님 뇌물 수수만 아니었어도 본사에서 한자리 하셨을 뿐인데 말이야 야 차경주 야라니 누구한테 감히? 네가 실장이라고 나랑 같은 실장인 줄 알아? 낙하산 주주야 어디서 갑질이야 하긴 전신 상태가 제대로 박혔음 유분함한테 꼬리 쳤겠어? 괜히 실장이라고 일버리지 말고 조용히 정신나 수양해라 야 너 이해 안 와? 미안해서 어떡해 그러니까 사람을 왜 붙잡아 괜찮아요? 괜찮아요? 지금 근무 시간 아닙니까? 다들 업무가 많이 없나 보죠? 고마워요 석지안 씨한테 못 볼 꼴을 보였네요 사람들은 남의 얘기를 쉽게 하고 쉽게 잊어버리죠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좀 편해질 거예요 저 죄송합니다 지금 Zak재하 부iat 고맙요 여러분 이렇게 blog